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겨울방학학습법 부제로는 100점의 지름길, 100점의 쇼컷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률 그래프라는 것을 먼저 보여드릴 텐데 GP직이면 100점 100승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목표가 수능수학이기 때문에 수능수학이 지금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래서 나는 1년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1년의 올바른 수험생활을 위해 겨울방학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길을 그리고 지름길을 그 쇼컷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률 그래프는 어떤 거냐면 지금 선생님은 3개의 시험에 대한 정답률을 준비했는데 바로 직전 수능은 2024학년도 수능이고 그 전년도 수능이 2023학년도 수능이에요 지금 여기에 정답률 그래프가 3개가 있는데 얇은 것 2개는 2023학년도 작년 수능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6평에 대한 정답률이야 1번에서 30번까지 가로축 x축이 문항번호이고 그리고 0에서 100까지 정답률을 보여주는 게 y축이에요 얇은 그래프들을 살펴보면 작년 수능과 올해 6평은 난이도나 변별력 관점에서 아주 잘 출제가 된 시험이었어 중킬러들로 주로 출제가 됐으면서도 최상위부터 상위권 각각의 밴드를 잘 구분할 수 있게끔 변별력 있게 잘 출제가 된 시험이었어요 비교적 이건 선택과목 체제에서 한두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평가원에서 찾아낸 최고의 어떤 난이도 그 밸런스라고 볼 수 있었을 거야 그랬는데 6평과 9평 사이에 되게 이슈가 있었죠 킬러는 더 이상 출제하면 안 돼 라는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사실은 정답률 10% 미만인 것을 주로 킬러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초고난도 문항은 이미 없었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중킬러라고 하는 게 이 조금 넓게 보자면 20%에서 50% 정도 사이에 50% 전후까지도 중킬러로 볼 수 있는데 그 중킬러들과 조금 더 어려운 중킬러들 초고난도는 아니지만 변별력이 있는 좋은 문제들을 잘 출제를 하고 있었으나 갑자기 킬러는 출제하면 안 돼 라는 압박감이 들어옴으로써 9평의 정답률이 어떻게 싹 바뀌었냐면 이 그래프 3개 중에 가장 두꺼운 그래프가 9평에 대한 정답률이에요 보시면 10% 이게 지금 미적 선택자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10%에서 20% 사이에 들어가는 게 30번 하나밖에 없어 22번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33%까지 올라갔어요 여기에서 보이는 이 낮은 정답률을 보였던 정답률 워스트 5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랑은 뭐냐면 노랑은 바로 직전 2024학년도 수능이에요 그래프 하나를 더 추가했다는 걸 깜빡했네요 노랑은 이번 수능이야 바로 직전 수능 근데 지금 9평과 이 노랑 수능의 정답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9평은 어려운 중킬러가 없었어 그래서 최상위권 상위권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시험이 되어버렸고 수학 같은 경우 만점자가 수천명이 나왔어 이렇게 해서는 의체 한약수, 스카이 공대 학생들을 뽑기가 어렵겠죠 정시로 그래서 작용이 있으면 늘 반작용이 있듯이 수능을 출제하시는 분들의 심적 부담은 또 반대로 커졌고 중킬러로 잘 출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변별력은 있어야 돼 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 최악의 수능이 출제가 된 거예요 역대 가장 어려웠다 22번의 정답률은 거의 확동 선택자들 같은 경우는 메가스터디 추정으로 1% 정도가 나와 그러면 평가원에서는 보통 정답률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푼 사람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 어마무시한 정답률을 보이는 수능이 출제가 되어버렸다 다시 아마 여러분들의 수능에는 또 여기서 또 아주 좋은 밸런스를 찾아내시겠죠 어쨌든 수능이 어떻게 나왔나 정답률 월스트 5를 가지고 최종 정리를 해보면 6평과 9평의 정답률 비교를 해볼게요 공통문항인 22번으로 보면 미적 선택자들은 22번을 10% 맞췄어 근데 확통 선택자들은 그때 2% 정도 맞췄어요 근데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여기를 더 정답률 올리려고 하면 12%로 올라가면 9평에서처럼 22번의 정답률이 확통 선택자들에게 12%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미적 선택자들에게는 33% 이거는 33% 정도면 정말 적당한 중킬러거든요 이걸로 변별력을 줄 순 없다라는 판단으로 수능에서는 22번이 최악의 정답률을 보이는 거죠 아마 실제 평가원의 결과로 정답률을 체크해보면 거의 여기는 0.대일 거고 여기는 많으면 1, 2%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미적과 확통 선택자들의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던 5문제를 보면 미적 선택자들은 22번 가장 많이 틀렸고 그리고 미적 30, 28번 중에 사실은 28번이 좀 더 어려웠어 근데 이건 객관식이었고 30번은 주관식이었기 때문에 더 낮은 정답률을 보이지 않았을까 더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여러분들도 보이듯이 눈에 띄는 건 미적 선택자들의 정답률 워스트 5 안에 4개가 미적분 문제다 공통의 21번, 20번, 15번, 14번, 13번 문제들은 여기 안 들어간다는 거죠 미적이 그만큼 까다롭게 출제가 됐다 이건 왜 이래라고 한다면 미적 선택자들은 수원, 수투를 공부하고 수원, 수투를 베이스로 하는 미적분까지 공부를 함으로써 미적이 공부하기 오래 걸려, 어려워, 공부하기 어려워 또는 미적 양이 많아, 오래 걸려 그 이유가 뭐가 됐든 수원, 수투를 베이스로 그들을 미분,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폭발시키는 거기 때문에 미적을 공부하다 보면 수원, 수투 실력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공통에 대한 실력이 셀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표점에 똑같은 100점을 받았어도 이번에 미적 선택자들은 100점의 표점이 148이었고 확통 선택자들 같은 경우 100점의 표준 점수가 137 선생님 수강생들도 100점을 받아온 성적표 자체를 가지고 설문을 했는데 보니까 148, 137, 11점, 10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언제 선생님이 했었냐면 지금 이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번 수능 되게 어려울 수 있다라고 예고를 많이 했어 캐스트에서도 했고 그래서 우리 마지막 파이널 천우신조가 아주 어렵게 출제됐어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친구들이 이걸 푼 친구들이 정말 정말 문제 퀄리티 좋아요 선생님 배울 거 많아요 문제를 풀고 해설까지 들으면 진짜 내가 갖고 있는 허점을 다 채울 수 있어요 라고 함과 동시에 또는 반대편에서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번 모의고사 2230이 이렇게 어려운 모의고사들이 어딨냐 과한 거 아니냐라고 욕하면서 풀었어 이런 수강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이례적으로 어려워서 이렇게까지 욕을 심하게 먹은 건 한 10년 전에 그랬고 지금 또 그러거든요 그랬어요 올해 근데 6평과 9평 사이에 선생님이 캐스트에서도 그리고 현장 설명회에서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올해와 유사한 상황이 2010년에 있었고 그래서 2010년에 모두가 정말 쉽게 나오는 거 아니야? 막 EBS에서 연계되니까 거의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때는 연계 교제가 7, 8권이었거든요 그래서 달달달 외웠어 근데 달달달 EBS 교제를 외운 친구들은 폭망을 했어요 정말 그리고 역대 그 전 수능까지 중에 표점이 가장 높았던 수능이 된 거야 그만큼 어렵게 나왔다는 거지 근데 그때도 지금과 유사한 상황과 유사한 심리들이 그리고 유사한 시장이 존재를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를 분석하고 설명회를 하고 캐스트를 촬영하고 하면서 어려울 수 있다 9평은 쉬울 수 있는데 수능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해야 된다고 막 강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는 천우신주에서 그 연습을 시켰다고 자부해요 그리고 내 예측은 여전히 맞았다라고 확신해 그리고 또 하나 어필하고 싶었던 건 어떤 거냐면 이 캐스트를 클릭해서 선생님을 처음 보신 분들은 뭐야 선생님이 지금 겨울방학 학습법에서 우리한테 정답력 보여주더니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자랑이기도 한데 맞췄으니까 조금 자랑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또 핍박 받을 때는 정말 아팠어요 너무 어렵다 풀다가 찢었다 막 이러는 거지 근데 어쨌든 현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양을 더 어렵게 했었고 그래도 적당히 온라인의 대중적인 친구들이 그래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를 선별해서 온라인으로 천우신조를 마지막 파이널 천우신조 4개를 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아주 어려워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앞으로 캐스트로 여러분들을 매주 금요일날 만난다고 했고 또 이렇게 나의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제시를 계속 할 텐데 이때 선생님의 이야기가 맞을 수 있어 지금까지 거의 틀린 게 없었대 지금의 시장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 선생님이 진짜 진실되게 여러분들에게 해야 되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눈치를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에게 해줘야지만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다 보니 이 시장 전체가 하는 말과 다른 말을 할 때도 있어 근데 그때 아 선생님이 또 어떤 판단을 하셨나 보다 아 자만자고 평가원을 정조준해서 분석해서 수강생들에게 올바른 길을 주기 위해 엄청나게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한다더니 또 뭔가를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어필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미적 선택자들의 미적분이 어려울 거다 임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적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똑같은 100점을 받아도 표점이 10점 이상 차이 날 수 있다 많게는 15점 차이 나는 때도 있었어요 이게 바로 선택과목 체제가 됐을 때 처음으로 캐스트로 미적해 미적하자 미적을 해야 유리해 수원수2를 바탕으로 하는 미적을 공부하다 보면 수원수2가 쉬워져서 공통해서 훨씬 유리하게 시험을 잘 볼 거고 미적을 몇 개 더 틀린다 하더라도 282930을 다 틀린다 하더라도 쌤쌤이 될 거야 미적해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서 고3 수험생인 상태에서 학교에서는 확통을 내신으로 치르면서 미적을 선택해서 선생님하고 미적을 1년 공부해서 그해 바로 96점 나온 친구들도 꽤 있어 지금 조교를 하고 그러니까 미적이 어려워 양이 많아 그건 맞는데 미적을 공부함으로써 수원수2가 훨씬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게 윈윈이 되짐으로 꼭 미적을 선택함으로써 미적이 더 어렵고 양이 많고 이 미적만 보고선 미적을 못하겠어라고 할 건 아니라는 거지 이번에 1컷이나 표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때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 또 핍박을 했었어요 그게 핍박을 받았나 몰라 본인이 잘하는 거 해 네가 하던 걸 계속해 라고 했었거든 근데 그거 아니었거든 정말 근데 그 주장을 그 첫해부터 선택과목 체제가 됐습니다 표준 점수를 만들어내는 성적 변환 과정을 평가원에서 공개한 그 순간 분석하기 시작해서 캐스트에서 떠들었거든요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래서 지금이라도 미적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친구들 많아요 QA에 하세요 선생님이 어떻게든 미적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률 그래프 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결론은? 어렵게 공부하는 게 맞아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어렵게 해야지 100% 쉽게 나올 거야 그러면 조금 덜 어렵게 해도 상관없어 그런데 분위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또는 작용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마냥 구평처럼 쉬울 수는 없다 변별력이 있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진실이다 그러니 어렵게 공부하는 게 맞다 개념부터 기출, N제 실무까지 타협 없이 개념은 바닥까지 기출은 그 본질적 접근으로 모든 기출이 하나의 문제로 보일 때까지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하거든요 N수생들 기출 여러 번 돌렸으니까 기출은 이제 안 해도 돼 아니 기출을 여러 번 돌렸고 기출을 체화시키고 기출에 대해 모든 걸 알면 수능을 정말 잘 봤어야 돼요 다시 이 퀘스트를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다시 겸손하게 내가 뭐가 문제였는지 개념부터 기출부터 체크를 해봐야 돼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갑자기 화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문항 분석 한번 해볼게요 정답률을 봤으니까 9평 15번 문제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문항을 보여주면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솔루션을 하나씩 얘기를 할 거야 그 솔루션을 잘 듣고 그럼 나는 이번 겨울방학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자 9평 15번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고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직접 출제 범위의 출제 의도는 크게 세 가지였어 연속이라는 것의 정의 그리고 연속의 성질 그리고 극한갑 존재의 유무에 대한 판별 그리고 미정개수 결정 이 정도가 직접 출제 범위에서 배운 출제 의도에 해당하는 개념이었어 근데 이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내는 실마리는 어디 있었냐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분모가 0으로 간다라는 건 알고 있는 사실인데 거기서 fx가 0으로 가면 fx에 더하기 1은 플러스 1이라는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얘가 0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바로 해야지 되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인수가 0으로 가라는 판단으로 바로 넘어가게 하는 문제를 30문항을 100분 안에 빠르게 풀고 30분이 남게 하는 힘은 그 단계 단계를 빠르게 붙여주는 거거든요 빠른 판단 헛짓하지 않는 거 풀다가 어 아니네 이렇게 그게 아닌 수학적 언어의 소통을 정확히 하는 건데 뭘로 하는 거냐면 조건 아래에 들어있는 개념이 보여야 된다는 거지 여기에 어떤 개념이 들어있냐면 fx가 0으로 간다는 건 fx가 여기서 x가 1로 갈 때 x가 3으로 갈 때 x가 3으로 갈 때 fx가 0으로 간다는 건 f 함수가 3으로 갈 때인가요? 안 보여요 화면 속에선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어차피 그러면 fx가 x가 알파로 갈 때 fx가 0으로 간다는 건 f가 x 마이너스 알파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건 우리가 이 문제에서 알 수 있어 아 fx가 0으로 가 fx가 x 마이너스 알파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 근데 분자에 인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fx 더하기 1이야 어 fx가 0으로 가는데 즉 x 마이너스 알파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데 뒤에 더하기 1이 붙어있다는 건 알파를 넣었을 때 앞쪽은 0이지만 더하기 1이 남아있으므로 간접 범위의 나머지 정리 그리고 나머지가 0이면 인수 정리로 넘어가서 그게 인수야 그럼 그 인수들을 찾아내면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으니까 방정식을 풀어내는 도구로서 인수 분해를 가르쳐 이 간접 범위에서 우리가 왜 나머지 정리를 배웠고 그 다음에 왜 인수 정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왜 방부등식이 나오는지의 그 흐름 왜 교과 과정을 평가원 교수님들이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단원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그 안에 아무리 간접 범위에서 날고 기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간접에서 정교권이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방부등식 그 유기적인 관계들을 완전히 한눈으로 크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 속에 간접이 연결되어 있는 실마리를 잘 볼 수 있었다는 거지 아, fx가 0으로 가니까 fx 더하기 1은 x-α를 인수로 가지지 못해 플러스 1이라는 나머지가 있어 그러니까 fx 플러스 3이라는 앞에 있는 함수가 0으로 가야겠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가 그걸 하면 바로 착착 넘어가거든 이렇게 구평부터 사실은 그 전부터 그랬지만 작년에 선생님이 에센스를 시작하면서 간접이 이제 너무너무 중요하다 베이스가 간접이고 압도적인 실마리가 간접이야 그래서 에센스 문제의 하나하나의 직접 범위 문제를 가르치면서도 그 안에 간접 소재들이 한 번씩은 다 스쳐가게끔 깔아놨단 말이지 그래서 아마 선생님 에센스를 작년에 했던 분들은 얼마나 간접 얘기를 종류별로 하는지 상수 함수가 사실은 주기 함수고 선대칭 함수고 점대칭 함수인데 1차 함수는 점대칭 함수야 그런 점대칭 함수가 불연속인 게 바로 유리 함수고 이 모든 것들이 수원, 수투 개념 에센스 안에 들어있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의 교훈은 이거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지 아 간접 간접 귀에 많이 들려 귀에 많이 들려 근데 이 간접을 그러니까 이런 거야 개념을 여러 번 했는데 왜 개념으로 문제를 푼다는데 나는 개념은 개념이고 문제는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 그것처럼 간접 범위 진짜 모르는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문제 속에 깔려있는 간접에서 연계된 그런 포인트 실마리가 잘 해석이 안 되고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간접을 강조하는데 이 간접이 문제 속에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출제 의도들은 직접 범위에서 나온 개념들이야 근데 이것의 판 이 문제 전체를 끌고 가는 판 또는 원스텝에서 투스텝으로 이 직접 출제 범위와 직접 출제 범위를 연결하는 실마리 이런 것들이 간접 출제 범위에서 나온다는 거야 이 판이나 또는 스텝에서 스텝으로 넘어가는 이 실마리들이 간접에서 나온다는 거야 근데 저거는 간접을 간접만으로 공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맹점이야 간접 범위 때 선생님이 간접께 했거든요 저 그때 정교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왜 그걸 못 봤을까요? 라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 현장의 정교권 친구들이 근데 어떻게 봐야 되냐면 간접의 개념을 공부하고 그 간접 안에서 풀 수 있는 고난도 문항들을 한두 개 풀어보고 이 개념이 직접 출제 범위에 어떤 포인트로 연계가 됐는지를 연결해서 공부해야 돼 그래야 전체가 보여 그래야지만 문제 속에 들어있는 간접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거기에 걸려서 멈추고 있고 시간 허비를 하는 일이 안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고민을 했어 선생님이 그래서 솔루션이 뭘까 생각을 했죠 근데 이런 강의가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개념 에센스로 강의를 개념 에센스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해 개념 에센스를 들어보지 않으면 개념을 몇 바퀴 돌렸는데 정교권인 친구들도 개념은 됐는데 라고 생각하고 들었는데 1강부터 아 내가 착각이었구나 아 내가 알던 개념이 개념이 아니었구나 또는 내가 개념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문제를 못 푼 건 개념이 안 되는 거였지 문제에 대한 훈련은 그 다음 문제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요 그거랑 비슷한 아 내가 간접 범위를 나머지 정리 잘 풀어 인수 정리 잘 풀어 인수분해 잘해 근데 나머지 정리에서 인수 정리로 그래서 그것이 방정식으로 교과 과정을 어떻게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까지 숲을 보고 나무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 교과 과정을 만드신 분들이 낸 수능 문제에 들어있는 수학적 언어를 직접적으로 소통 직독 직해가 되도록 소통을 하는 것 그게 왜 안 됐는지를 선생님이 에센스 수업을 하면서 설명을 해요 근데 그걸로는 너무 갈증이 있는 것 같은 거야 나도 그렇고 수강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간접 범위 연계 특강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걸 일단 개강을 하고 싶은데 선생님의 1년 커리큘럼 시작할 때 기획했던 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을지 선생님의 세컨 찬스 텐데이즈 개념 완성 강의처럼 이 10강의 간접의 모든 것들을 배우면서 동시에 어떻게 연결돼서 나오는지까지 배울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온라인에 제공할 수 있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들 거고 제공을 할 텐데 그 난이도나 교제나 범위나 시기는 아직 미정이라는 거 그렇지만 기다리고 계시면 3월 학평 전에 드리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이 겨울 시즌에 개념이 끝나야 될 때 개념이 완전히 완벽하게 채화가 돼야 되는 이 겨울 시즌에 간접 범위가 같이 그렇게 끝나야 되기 때문에 3월 학평 전 시즌 1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12월 말부터 2월 말 또는 조금 길게 보면 3월 중순 3월 학평 전까지를 한 번 끊어서 시즌 1 그때는 개념을 바닥까지 파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된다 교과 과정에 들어가 있는 정의와 정리의 바닥을 파서 거기서 출제하는 교수님들의 조건들을 보는 순간 아 이거는 이 개념을 쓰라고 하는 거야 라는 걸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공부가 시즌 1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때 간접 특강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케줄 보면서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드릴 첫 번째 솔루션인데 아직은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율 중이고 미정이라는 것만 체크를 해주세요 3월 학평 전에는 나간다 자 그 다음 미적으로 한 번 가볼게요 이번 수능에 출제됐던 가장 어려워했던 미적 28번 문제 얘 출제 의도가 뭐였냐면 확대 또는 축소 2022 수능 30번을 확대 또는 축소 정적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이 2024학년도 수능이었어 이 문제랑 굉장히 유사했던 게 2022학년도 수능 30번이었어요 확대 또는 축소가 역함수에 접목되어 있던 2022 수능 30번에 나왔던 확대 또는 축소 요게 그대로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그 역함수의 F의 역함수를 2배 확대해서 가져가고 걔를 다시 2배 확대해서 F로 가져오고 F와 F 역함수의 관계성에서 확대 또는 축소를 썼고 그래서 그것을 정적분 하는 문제로 나왔고 여기는 이 한쪽의 함수를 2배 늘려서 가져감으로써 같은 축에 있는 하나의 함수에서 확대 또는 축소가 정적분으로 접목이 돼서 나왔어 근데 요게 28번이었는데 이 문제를 가장 어려워했고 미적 자체를 전체적으로 어려워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워했던 문제나 이 문제를 푸는 게 절대 어렵지 않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게 이 문제에 대한 풀이에요 왼쪽 함수를 뒤집으면서 2배 확대하는 함수고 그러니 오른쪽에 대한 정적분은 왼쪽 정적분의 2배를 해주면 된다 함수를 2배로 잡아 끌어서 확대시키면 착착착 잘랐을 때 가로가 전부 2배가 된다는 거니까 전체 정적분이 2배가 돼 라는 걸 그냥 사용하면 되는 문제 근데 이제 약간 이게 불연속이죠 이 함수를 끊어져 있는 듯한 느낌으로 가져와서 확대를 하기 때문에 낯설어 이런 상황을 출제한 적이 없거든 똑같은 본질 확대 또는 축소 그리고 그렇게 변한 함수의 정적분은 원래 함수의 정적분의 2배야 이걸 그대로 사용하는 문제인데 이게 약간 끊어져 있는 불연속적인 느낌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꼈을 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런 개념도 이게 이 문제가 그러면은 이 문제를 푸는 힘이 언제 만들어지냐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시즌1 개념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념할 때 똑바로 했으면 잘 보인다는 거지 이게 어떤 문제 이 유사문항을 넣어놨네요 이게 아마 선생님이 천우신조 마지막에 만들어서 사용했던 문제고 이 문제는 근데 수능 전주에 만들어서 사용을 했던 문제네요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지금 온라인은 마감을 했고 그죠 맞죠 온라인 천우신조는 미리 입고가 되고 강의를 찍어서 다 올렸고 이 문제가 수능 바로 전주 수능이 목요일이었으면 목수화월일 고한 5일 전에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만들어서 넣었던 문제예요 유사문항 확대 또는 축소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 근데 지금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그러면 온라인에 안 했던 문제잖아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런데 이 28번을 수능 미적분 28번 수록 컨텐츠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올해 수능 28번 문제의 확대 또는 축소는 사실은 2002학년도 수능 30번 문제와 유사한 출제의도를 갖고 있다 확대 또는 축소와 정적분이라는 동일의 다른 함수를 썼을 뿐이야 오히려 2002학년도 수능 30번이 더 어려웠어요 그때는 역함수로 뒤집으면서 확대 또는 축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2002학년도 수능 30번 문제도 푸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확대 또는 축소와 정적분 관점으로 풀 수도 있고 그냥 막식으로 풀 수도 있어 근데 그냥 막식으로 풀면 엄청 오래 걸려 그리고 그걸 그냥 막식으로 푼 사람들은 이번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웠을 거야 본질은 확대 또는 축소거든 X자리 EX가 들어가면 기하적으로 두 배 땡기는 거 두 배 미는 거 이걸 이해했느냐고 그에 따라 정적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해했는가가 출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본질을 이해한 사람들은 2002학년도 수능 30번과 똑같은 문제다라고 느꼈을 거라고 근데 그 문제를 에센스 기준으로 보자면 선생님은 언제 가르치냐면 겨울 시즌 1 개념 에센스 미적분 안에 그 문제가 수록되어 있어 2002학년도 수능 30번 문제가 그러니까 개념 에센스의 그 개념이라는 말 때문에 여기는 개념만 하는 거 아니야? 또는 아주 쉬운 4점 또는 뭐 중킬러 정도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념 에센스에서는 개념을 하나 가르치면 그 개념으로 풀 수 있는 2점 그리고 그걸로 풀 수 있는 유사 관점의 중킬러 그리고 똑같이 그 개념으로 풀 수 있는 킬러까지 한 줄에 꿰기 위한 개념으로 문제를 푼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 BQ, SQ, Final이라는 이름을 붙인 문제들을 한 방에 풀거든요 그때 파이널 문제에 넣어놨던 문제야 왜냐하면 흔치 않은 문제거든 확대 또는 축소를 하면서 정적분 값을 계산하라는 건 흔치 않은 문제라서 선생님이 만들어서 풀리는 문제야 대부분 근데 그 문제를 개념 에센스에 넣어놨고 이게 미적 개념 에센스 파이널 문항에 들어 있어 개념 에센스를 공부하면 50%는 개념, 50%는 문제풀이라고 봐야 돼 왜냐하면 왜 개념을 공부해라고 했을 때 문제를 풀기 위해 공부하는 거잖아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어떤 건지를 보려면 킬러까지 쭉 풀어봐야 돼 그 개념이 중킬러까지만 통해? 빅킬러까지만 통해? 그 다음은 활용 능력이야? 아니야 개념으로 킬러까지 풀어봐야 아 이게 다 개념으로 일관되게 풀리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개념 에센스에는 빅킬러, 중킬러, 킬러까지 다 들어있어 대표 문항들이 다 들어있어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본질들은 한 번씩 다 겪게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소재가 간접 범위에서 나온 것들이 또 한 번씩은 지나가게끔 그렇게 문제 라인을 잡기 때문에 이게 내가 만든 문제가 아닌 기출 문제가 대부분이라 하더라도 문제 라인 잡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개념 에센스예요 선생님의 베스트 강좌이면서도 가장 영혼을 갈아 넣는 이 강좌인데 여기에 있어 근데 어쨌든 미적 개념 에센스 파이널에 이 30번이 들어있어 확대 또는 축소가 근데 선생님은 이 확대 또는 축소를 어디서부터 가르치냐면 수, 원 개념 에센스 개념 파트에서부터 설명해요 로그 함수가 y는 로그 2에 x라는 함수가 있어 근데 로그 2에 x 함수에 x자리에 3x를 넣었어 그럼 이건 로그의 연산에 의해서 로그 2에 x 더하기 로그 2에 3이니까 오 로그 함수의 특이성이잖아 진수 x에 3x가 들어가면 y축으로 로그 2에 3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야 이건 로그 함수의 고유성이잖아 근데 x자리에 3x가 들어갔다는 건 같은 y값을 만드는데 x는 3분의 1만 가면 돼 여기서도 확대 축소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제 수원의 문제를 분석해봐도 x자리에 3x가 들어갔을 때 평행이동 관점을 출제하는 문제도 있어 그때는 보조선이 y축과 날아날 거야 얼마만큼 올라갔냐를 물을 거니까 그런데 확대 또는 축소를 출제하는 문제도 있어 수원에 그건 그때는 x축과 날아난 보조선이 들어오겠죠 같은 y값을 만드는데 얼마만큼 땡겨갔냐 확대 또는 축소니까 수원 개념 에센스의 개념 파트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수원 개념 에센스는 미리 스튜디오로 촬영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미 며칠 전에 촬영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시즌 1에 그 안에 공부할 수 있는 개념을 절대 가볍게 봐서도 안 되고 가볍게 해서도 안 돼 이 개념으로 마지막 수능 30번을 푼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능장에서 선생님 조교들이 100분 안에 30문제를 풀어내고 시간이 얼마쯤 남았어라고 했을 때 10분에서 20분 정도 남으면 시간이 좀 빡빡했어요 선생님 저 한 문제 남겨놓고 50분이 남았어요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아 다 풀고 검수까지 했더니 70분 걸렸더라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해요 그런데 그들의 그 결과는 그 만점에 그 영광스러운 결과는 시즌 3에 문제를 많이 풀어서 또는 시즌 1에 개념만 열심히 해서 또는 엔제만 들이타 파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야 시즌 1에는 개념과 그 개념을 적용시키는 방법을 충실히 공부하고 시즌 2 3월에서 7월 중순까지는 기출을 확장시키고 그 기출과 유사하게 엔제들은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 발 한 발 같은 관점으로 풀기 위해 이 엔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한 발 한 발 확장시켜서 엔제들을 쳐다보고 그리고 시즌 3에는 더 깊이 있는 고난도 엔제를 풀어내는 경험을 하면서 동시에 실무 연습을 하고 이게 시즌에 딱딱 맞게끔 개념부터 기출 엔제 실무까지 밸런스 있는 1년간의 공부가 마지막 수능장에서 어? 이 28번 문제 선생님이 마지막 주에 만들어줬던 그 문제이면서 동시에 그 시즌 1 시작할 때 확대도는 숙소 수원에서 배웠던 그 개념 이게 하나로 싹 접합이 되면서 그 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점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이해 돼요? 어느 한쪽의 능력만 키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아 요거를 이제 선생님이 이게 이렇게 불연속 함수에서 확대 또는 축소가 나오면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약간의 여담이지만 수능 바로 직전 수업 준비를 하면서 새벽에 이 확대 또는 축소가 불연속으로 나오면 이 내가 알아보기가 힘들 것 같아서 내가 갑자기 이 문제를 새벽에 하나 만들었어 이게 사실은 마지막으로 인쇄까지 된 상태에서 이 한 문제를 교체해서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적중이 항상 약간의 그 우리 수강생들은 선생님 그 정도면 신기 아니냐라고 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감사하게도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수능 직전 주까지 문제를 만들고 있는 아마 수능 강사는 선생님밖에 없다라고 나는 생각해요 수능 5일 전에도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안 준 게 뭘까 기출에서 혹시 놓친 게 없을까 기출 마지막으로 넘겨가면서 내가 한 번 더 알려줘야 되는 소재는 없을까 했을 때 그 2002학년도 수능 30번 문제가 눈에 띄었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변형하면서 그런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연속인 함수로 변형은 했지만 판서로 설명을 하면서 불연속인 함수를 두 배 가져가면 정적분 두 배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어쨌든 일관되게 왜냐하면 시즌 1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거니까 그걸 내가 중간에 몇 번 강조했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왠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더해져서 이런 강의를 했다라는 근거를 우리 조교님이 또 붙여줬어요 자 솔루션 2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두 번째 솔루션 에센스에 다 있다 에센스를 보세요 에센스를 그냥 가볍게 개념 강의 개념 몇 번 이런 마인드로 보지 마시고 OT에서 선생님이 수강하라는 방법대로 그리고 선생님이 얼마 전에 캐스트에 채윤원 나의 동료가 되라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 캐스트에 들어있는 그 최윤원이라는 학생이 에센스를 공부한 그 방법 수강법 그대로 선생님이 OT에서 했던 거랑 거의 유사하지만 조금 더 실전적인 느낌이야 그대로 그래서 지금 이 현장에서 12월 이번 주가 이제 개강이에요 12월 22일부터 개강을 해서 짧게는 2월 말까지 긴 강의는 3월 초까지 수원 수투는 한반에서 병행을 해서 11주간 진행을 해 수원 5주 수투 6주 그리고 미적부는 11주간 진행을 해 확통도 11주간 진행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자든 수원 끝내고 수투를 해 근데 그렇게 11주 하는 동안 미적이나 확통 기하 선택 과목을 병행을 해 그렇게 해서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 이 에센스 3개를 완전히 알았다 체화시켰다 그럼 그게 수능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누적 복습하는 방법 선생님이 캐스트 금요일마다 나와서 이야기해주면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 수능장에서 100점이 나올 거야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쌤 이거 맨날 하던 거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밑에 선생님이 이 에센스에 1분의 겸손함과 10분의 인내라고 적어놨는데 뭐 이런 거죠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그 로그 함수 있잖아요 개념을 처음 딱 들을 때는 이렇게 y는 로그 2의 x에 y는 로그 2의 3x야 라고 딱 처음 얘기할 때는 아 이거 배웠지 얘가 사실은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3이니까 y축으로 로그 2의 3만큼 평이 더한 거야 나 이거 알아 라고 볼 거라고 근데 그 1분 동안 잠시 겸손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거 알지 이걸 모르겠어? 알겠죠 로그 연산 법칙을 아니까?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추가하기 시작해 근데 x자리에 3x가 들어간 건 뭐야? 똑같이 y값이 1이 나오려면 x가 2였어야 되는데 여기는 y값이 1이 나오려면 x가 3을 보정하고 있으니까 보정해 주고 있어 3이 그러니까 x는 3분의 1이면 돼 3분의 2면 돼 어? x자리 3x가 들어갔다는 건 같은 y값 1이 나오는데 2까지 갈 필요가 없다 3분의 2만 가면 그 값이 나온다 이 뜻이라 그래프 자체를 밀어버리는 거야 축소시키는 거야 같은 y가 나오는데 x는 반만 가면 돼 3분의 1만 가면 돼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게 sin함수에서 sinx와 sin2x 어? x자리 2x 들어가면 주기가 반이 돼 왜? 더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반만 가도 그 y값들 다 나오니까 그래서 확대 또는 축소라는 얘기를 되게 강조해 이게 미적 선택자들에게는 정적분으로 접목이 될 거기 때문에 확대 또는 축소가 정적분으로 접목됐다 그럼 무조건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가장 어려운 문제 이건 쉽게 낼 수가 없어 그래서 1분 동안 겸손하고 일단 들어야 돼 내가 아는 것 같지만 조금만 더 들으면 어? 어? 이렇게 근데 이게 아주 독특한 함수인 게 다항함수는 y는 x제곱에서 x자리에 3x 넣어봐 그럼 9x제곱이 되잖아 엄청 급해져 그러면 얘랑 얘랑 모양이 어때? 너무 다른 함수야 겹쳐질 수 없어 근데 이 로그 함수는 x자리에 3x를 넣어서 밀었잖아 똑같이 대수적으로 같은 짓을 한 건데 밀었지? 그럼 분명 급해져야 돼 훨씬 빠르게 올라가 근데 원래 있던 함수를 가져다가 놓으면 겹쳐져 아 이거는 다항함수가 아니야 초월함수야 지 1호 3이라는 수원에서 배우는 함수들은 초월함수야 내가 생각하는 그동안의 일반적인 대수적인 변화 기하적 변화를 적용시키면 해결이 안 되는 함수야 아주 독특한 성질들 고유성을 갖고 있어 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 이렇게 막 펼쳐가기 때문에 처음 딱 시작하는 개념 알잖아 하고 넘기지 마세요 1분의 겸손함과 10분의 인내 그 다음은 어려워 왜냐하면 바닥까지 완전히 설명을 하니까 이 개념이라는 게 천재 수학자들이 만들었잖아 누가 만들었어? 천재 수학자들이 그리고 그 천재 수학자들의 논리를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있는 현직 수학과 교수님들이 만든 교과서야 아무리 쉬워 보이는 개념도 사실은 천재의 머릿속에서 흘러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걸 바닥까지 파면 이거 쉽지 않아 어려워요 그래서 겸손함과 끝까지 어려워도 끝까지 이해하는 인내 시작은 쉽게 들어가는데 끝은 어려워 개념 자체가 그래서 그 쉽고 어려운 걸 아우른 비킬러 중킬러 킬러까지 한 방에 똑같은 말을 하면서 푸는 것 그걸 한번 겪어봐야 돼 그래야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거였구나라는 걸 여러분들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에센스에 다 있다 없는 거 없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시고 이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다 했어 마무리를 해볼게요 미적 30번 같은 경우는 이거 한 포인트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게 30번 해설이야 이번 나왔던 미적 30번 이번 수능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선생님이 작년 시즌2에 현장에서 했었던 컨택트라는 엔제 이걸 작년에는 온라인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작년에 선생님이 캐스트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6평 전에 아 이거 중요할 것 같아 5월 31일에 올린 캐스트야 근데 6평 28번에 가장 어려운 문제에 합성함수 그래프가 나왔죠 그치? 그리고 이번 수능 직전에 그때 올렸던 강의가 현장에서 이거 진행한 합성함수 털어내기 모든 걸 다 하기 뭐 이런 강의인데 캐스트로 올려줄게 6평 전에 이건 이네가 봐야 될 것 같아 해서 올렸는데 6평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미적 28번이었고 그게 합성함수 그래프였어요 그때 올린 강의가 컨택트라는 강의였어 그래서 아 이거 현장에서 했던 컨택트를 온라인에 줄 수 있으면 현장은 매주 와서 몇 시간씩 계속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강의 양이 굉장히 많고 난이도도 아주 어려운 것까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 해 그래서 이 현장에서 진행하는 컨택트를 온라인으로 완전히 동일하게 매칭을 시켜서 개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선별한 좋은 컨택트의 엔제들을 온라인으로 개강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이번 30번은 우리 수강생이 이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샘 근데 올해 30번도 스팟 적중 아닌가요? 저 거의 1분 컷 했어요 이렇게 왔는데 사실 컨택트에 있던 문제였어요 컨택트에서 이 선택자들에게 미적 선택자들에게 나오면 이건 변곡이다 접선 나오면 변곡이야 접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으면 변곡이라 생각하고 풀어 변곡 접선이야 라고 농담을 할 정도로 변곡을 한 줄 동안 8문제를 만들어서 털었었어요 근데 그 오해가 변곡이었는데 주제가 테마가 변곡점이었는데 거기에 1번 문제로 선생님이 만들어 넣었던 문제야 근데 아마 놀랄 정도로 문제가 똑같아요 F'이 주어졌고 인테그랄 0에서 X까지인 부정적분이 주어진 이건 수능 문제 우리도 F'이 주어졌고 부정적분에 인테그랄 주어진 그리고 원함수와 변곡 접선 함수의 차라는 새로운 함수 안에 들어가는 함수도 완전히 똑같아 그리고 이 정도면 그리고 준 함수도 삼각함수고 삼각함수 줘야 주기적으로 변곡점을 찾아내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컨택트 강의를 올해 온라인에다가 열어요 엔제 강의를 그리고 작년에 선생님이 아마 커리큘럼 영상에서 오르세 1년으로 시작하는 첫 해다 선생님의 EBS 평가원 그 경험과 그리고 이 시장을 뒤흔들었던 컨텐츠로 강의를 했던 경험 그 5년과 5년을 합쳐서 10년으로 오르세의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이 문제가 내가 만든 문제가 가장 적중으로 가장 순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거다라고 자신 있게 시작을 했고 그 엔제 컨택트는 오프에서만 했었어요 현장에서만 근데 올해는 그 컨택트를 이건 이제 선생님이 커리큘럼 영상에 소개를 했을 텐데 시즌2 3월에서 7월 사이에 나오는 컨택트 이걸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어서 되게 기쁜 소식이고 이 선생님의 커리큘럼이 1월에서 마지막 10월까지 12월에서 10월까지 쭉 나오는 순서를 보면 1, 2월은 개념 에센스야 무조건 그리고 3월 기출 100선 기출 50선 공통과목과 확통 미적에 대한 기출 대표 문항들을 뽑아서 기출이 사실은 다 같은 거야 너가 에센스에서 본질적으로 공부했으면 이 많은 기출이 하나로 보일 거야 라는 걸 그 하나의 줄로 깨었을 때 대표적인 기출들을 모아서 만든 기출 100선 기출 50선 그리고 3월 합평 전에 3평 대비 천우신조 만들어서 개강할 거고 그리고 4, 5, 6월 그때 컨택트 그러면서 동시에 하프 모의고사로 준킬러 스팟 그리고 7, 8월 넘어가면서 기출 마지막 정리 기출 1호 2, 3공 고난도 기출만 다시 해보자 기출은 결국 기출에서 나오니까 그 문제를 내신 분이 이 문제를 내니까 그래서 기출 1호 2, 3공 그리고 준킬러 스팟 시즌 2에 수원수도 스팟에 천우신조 6평 대비 9평 대비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이게 시즌별로 다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캐스트를 통해서 알려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지도 하겠지만 어쨌든 기출 통모의 라이브 이것도 선생님이 올해 온라인에서 했어요 올해는 2024학년도 수능 대비하면서 마지막 4주 동안 매주 현장에서 라이브 강의하는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업로드를 해서 공개를 했던 강의예요 이것도 기출을 여러 번 다 분석했지만 수능 보러 가기 전 마지막으로 기출 통으로 1번에서 30번까지 쭉 풀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기출을 통모의 선생님이 앞에서 풀어주는 걸 니네가 봐라 그 속도로 수능장에서 풀게 될 거다 사실은 이 기출 통모의가 성적을 폭발시켰다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 아마 캐스트 듣는 친구들 중에도 N수생들은 맞아 라는 공감을 할 거예요 그리고 3평, 6평, 9평, 수능 대비 천우신조들 한 회짜리 그리고 두 회짜리 그리고 3회, 3회 작년에는 2회, 4회로 했었어 그 이슈가 있어서 마지막에 많이 만들었는데 올해는 2회, 4회일 수도 있고 3회, 3회일 수도 있다 어쨌든 마지막 6회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솔루션 세 번째 첫 번째 뭐였어요? 간접범위 특강으로 도와줄 거다 기다려라 두 번째 에센스에 다 있다 딴 거 다 치우고 2월까지 에센스만 완벽하게 해봐라 진짜 수능장에서 시간 남는다 세 번째 시즌별 학습을 해야 된다 이게 세 번째 솔루션이야 시즌 1에는 시즌 1에 맞는 개념과 기출 시즌 2에는 시즌 2에 맞는 기출과 N제 그리고 개념은 계속 누적 복습 그리고 시즌 3에는 N제와 실무 그리고 개념 기출을 계속 누적 복습 이렇게 해서 시즌 1, 2, 3가 가야 된다 물론 3평 대비로 3평 대비 모의고사 할 거고 6평 대비로 6평 대비 모의고사 하겠지 근데 그 시즌에 하는 메인 공부는 이거여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겨울방학에는 뭐니뭐니 해도 개념 그리고 그 개념으로 기출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래서 많은 기출들이 사실은 다 똑같은 것들이었네 요만큼은 사실 주제가 하나야 출제에도 하나야 라고 여러분들이 분류할 수 있으면 된 거다라는 거 그 개념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우리 수강생들의 이 수강평을 선생님이 캐스트해서 여러 번 보여줬어요 연도별로 대표주자 2024학년도까지 대표주자 하나씩만 보여줄게요 2021학년도 정강원 만점자 유명하죠? 선생님한테 3년간 수학을 배웠다는 오직 선생님한테만 배웠다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해놨다고? 개념과 문제풀이는 절대 뗄 수 없다 빅킬러, 중킬러, 킬러 개념을 제대로 하면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 모든 수학 문제의 출제에도는 개념에서 나오고 따라서 가장 좋은 풀이 역시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라고 했고 그 다음 2021학년도 여기는 연대의외과 수시로 합격한 좀 다른 케이스죠 근데 여기도 뭐라고 해놨냐면 그렇게 많은 문제를 풀어서 전교 1등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의고사에서 일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뭔가라는 고민으로 선생님하고 에센스를 시작했어요 근데 결국은 시작은 텐데이즈로 했어 텐데이즈 개념 완성 강의로 그 10강 안에 개념을 다 놓는 게 가능하냐 들어보면 빠짐없이 다 들어있다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오로지 개념만을 이용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풀어내는 선생님과 함께라면 어쩌고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수학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태도를 완전히 바꿔놨다라는 표현도 해놨고 그리고 2023학년도 선생님 수강생 상산고 졸업하고 N수생이었어요 근데 현역 때는 개념은 초반에만 익히고 단순히 문제만 많이 풀고 치우는 방식의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수하면서 선생님 수업을 듣고 개념이 어떻게 조직되고 구성되는지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배우고 익히면서 수학 실력이 올랐고 당연히 100점을 받았죠 시간도 남았고 그리고 이번 2024학년도 수능 2024학년도 대표주자가 여기서 N수생이었어요 가운데 뭐라고 적어놨냐면 인정하는 용기라고 해놨어요 인정하는 용기 모든 공부의 시작은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선생님이 캐스트에서 한번 소개를 한 것 같고 그래서 공지사항에 그 캐스트에 소개된 N수생의 수강평 N수생이 N수생이 하는 말 뭐 이런 제목으로 아마 공지에 올려놨을 거야 연구실에서 근데 이 두 번째 인정하는 용기에 뭐라고 있었냐면 본인도 되게 멋있게 문제를 풀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개념의 허점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되게 N수생들은 빨리 멋있게 문제 푸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인정하고 문제 잠깐 놔두고 개념부터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한없이 내 안으로 나에게로 수렴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던 친구야 이거 꼭 한번 공지사항이 있는 걸 읽어보세요 그래야 시행착오를 안 해 자 솔루션 4 마지막 3, 6, 9, 내신 모두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수험생활에 대한 솔루션이야 사실은 겨울방학 학습법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시험들이에요 내신까지 모두 다 중요해 3월 학평 딱 다가오면 겨울에는 열심히 3평 잘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 3월 초에도 3평 잘 봐야지 생각을 해 3월 학평이 가까이 오면 시험이 가까워져 오면 압박감이 오고 압박감이 생기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압박감이 생기면 도피하고 싶어 해 그러면 그때 이유를 찾아 아 3월 학평은 평가한 시험이 아니니까 내가 겨울에 개념 한 번 했다고 벌써 실력이 무르익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3평은 대충 보고 6평을 준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6평이 다가오잖아요 어? 이거는 근데 전범위가 아니야 처음에 3평 끝나고는 6평 준비를 엄청 열심히 해 계획을 세우고 근데 6평이 막 다 다르면 이제 그때 또 도피를 하지 6평은 어차피 전과목이 아니니까 여름에 열심히 해서 9평을 볼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9평이 오면 또 어떤 생각을 해? 어차피 수능이 아닌데 여기서 끊어가느니 쭉 수능 준비를 하겠다 그러면 10월에 딱 재수가 하고 싶어진다고요 N수가 또 하고 싶어진단 말이야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는 3월부터 중요해 이 교과 과정에서 3월에 시험을 만들어 놓은 건 3월 시험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그걸 믿고 받아들여 겸손하게 그리고 부딪혀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정면돌파를 해야지 피하면 안 돼 피하는 건 습관이 돼버려 무서워요 피하지 말고 정면돌파를 그래서 선생님은 3월 학평 천우신조를 현장에서 특강으로도 진행하고 온라인에 항상 매년 혼자 하더라도 몇 년째 3월 학평 천우신조를 하고 있어요 3평 대비 천우신조 3월 초 개강하는 거 꼭 들으시고 그걸 하기 전까지 완벽하게 개념 에센스 마무리하시고 성적은 바로 나올 수도 있고 나중에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느끼는 성취감은 꼭 성적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야 하루하루 공부하고 하루하루 내 자신을 채워나갈 때 나오는 그 단단한 행복감이 있어요 진짜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행복감이 있어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할 때 성적마저 안 나오면 불안한 건데 내가 나를 믿고 쭉 밀고 나가고 있으면 성적 따위는 좀 이따 나올 거야 라는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 하나도 두렵지 않아 그게 진짜 행복해요 그러니까 성취감이라는 건 하루하루의 공부에서 느끼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3월부터 우리는 중요시한다 그리고 혹시 고3들은 내신 중요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 여기 현장에도 내신 좋은 친구가 있고 안 좋은 친구가 있어 근데 어떤 성적 때여도 나는 내신보다는 정시가 유리해 라고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정교권에 있다? 그럼 1, 2등이 아니면 지균을 놓쳐? 그러면 나는 정시로 서울대 갈래? 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밴드별로 다, 전부 다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집단보다 나 열심히 그동안 안 했으니까 열심히 해서 정시로 성적 올려서 좋은 데 갈래? 라고 생각하는데 맞아 그 생각도 좋아 진취적이고 근데 내신은 내신대로 준비를 하면서 투커리로 가는 느낌으로 내신 준비는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게 이유가 두 가지인데 내신에서 정말 수시가 터질 수도 있는 거야 정말 모를 일이고 두 번째는 내신을 빌미로 수능특강 공부하는 거고 내신을 빌미로 그 내신 범위에 해당하는 단원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고 내신을 빌미로 해야 내신에 대한 압박감을 가지고 해야 훨씬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어 그래서 내신도 준비해야 돼 알겠죠? 오케이 자 이 성적표가 지금 잘 안 보여요 우리 오르세 수강생들의 성적 조사를 설문조사를 성적표 가지고 하는데 그 수강생 중에 100점 미적 선택자 100점 받은 친구 111111 정말 이런 수강생 많아요 어떤 애가 어떤 친구들이 어떤 형들이 어떤 수강생들이 수험생들이 오르세 강의를 들을까 궁금할 것 같아 일단 극상위들이 많습니다 극상위가 많아요 11111 뭐 이런 것들 또는 이런 케이스들도 많아 작년에도 선생님이 이 얘기 했었는데 41444 이런 케이스 많아요 근데 이제 안타깝죠 3144 뭐 이런 케이스들도 많아 지금 한 우리 표본에서 여기 현장에 있었던 마지막 300명 중에 한 70명 정도의 표본의 성적표에서도 분류를 했을 때 대표를 뽑으면 몽땅 1인 친구들 또는 수학만 1인 친구들 이런 분류의 사람들이 가장 많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걸 왜 보여주는 거냐면 11111 너무 잘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앞에 보여준 수강평과 이런 성적표 보면 잘할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니야 원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말도 맞아 근데 3144는 그럼 뭘까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표본의 한 부류를 차지하고 있어 4144도 있고 우리 N수생들 중에도 맞아 나도 그래 있을 거야 근데 이런 부류들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생각해봐 수능수학, 수능국어, 수능과학 이런 거는 수학 천재를 뽑는 시험이 아니에요 언어학적으로 천부적인 사람을 뽑는 게 아니야 내가 가르쳐준 약속된 개념을 얼마나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학습할 수 있느냐 그래야 얘가 어디 가도 배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니까 학습이 가능하냐 그리고 그걸 채화시켰으면 꺼내서 네가 살아가는 데에 문제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냐 딱 두 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이 3144, 4144는 전반적으로 원래 잘하던 친구는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 근데 미치게 가르치고 미치게 따라오면 되는 게 수능이라는 거야 수학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수강생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수학을 1 찍었어 이 친구가 지금 100분위가 99거든요 표점이 143 이거 잘 안 보여요 나도 잘 안 보여 137? 140 뭔데? 14 뭐예요? 143 같은데? ppt를 잘 봐주세요 어쨌든 142 정도? 뭐 그래 어쨌든 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냐면 내가 잡고 이 성적표는 온라인 친구예요 온라인 친구들도 이런 성적표가 굉장히 많아 근데 매주 금요일 날 나타나서 캐스트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 야 이번 주에 이거 했었어야 돼 다음 주는 이게 이슈야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아 매주 얘기를 해 그거 굉장히 어려워 선생님이 이 스케줄에 매주 캐스트를 놓치지 않고 금요일 날 업로드하기 위해 어? 오늘 스케줄이 이러니까 이건 내일 그 틈에 찍어야 돼? 우리 캐스트에서 그냥 노래를 할 수는 없잖아 노래하려면 쉽겠지만 그러면 준비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을 불구하고 매주 금요일 날 캐스트를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여기 있다 내 가르친 대로 따라와 봐 그러면 내가 데려가는데 너 가 있을 수 있어 아니 아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지금 이번 주에 선생님 나타났잖아 현장의 메리트는 어떤 거야? 매주 와서 선생님을 보고 가는 거죠 정말 힘든 어떤 일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고 조교들한테 말을 걸 수 있잖아 내 고민이 지금 이건데 이 고민이 올바른 고민인지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는지 이거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건지 다들 그런 고민을 하는지 궁금하단 말이지 근데 온라인은 그럴 수 있는 매개차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매주 캐스트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장처럼 매주고 온라인으로 올리는 캐스트 2, 30분을 통해서 나랑 만나자는 거지 그렇게 따라온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봤을 때 선생님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들도 어느 한 과목만 잘했다? 난 거기만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 수학적 능력을 테스트 천부적인 수적 감각 공감각 이런 걸 체크하는 게 수능 수학이 아니야 일이 나왔다는 건 받아들이고 그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학습이 가능했다라는 거야 겸손했다는 거야 잘 배우고 시키는 대로 잘 꺼내서 써먹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은 다른 데 데려가서 너 이 일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받아들이고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능력을 수학에서 인정받았잖아 그럼 국어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야 수능 국어나 수능 수학이나 수능 과학이나 다 똑같다구요 미적이나 확통이나 다 원하는 게 똑같아 그러니까 어떤 한 과목만 특정하게 잘했다? 사실은 희망이 있는 거야 나머지 과목의 올바른 방향을 몰랐기 때문에 또는 그 방향으로 게을리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일일일 다 받은 사람하고 한 과목만 일 받은 사람 난 다르게 보지 않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똑같은 거거든 바늘을 훔쳐서 훔친 거잖아 난 이렇게 봐 수학에서 일 받았어? 걔는 수능을 공부하는 원리를 안 거야 그러면 다른 과목은 어차피 똑같아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난 여기가 좀 약해 이런 생각 버리고 어차피 똑같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 네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라요 아까 말했듯이 성취감은 꼭 성적이 주는 것만은 아니다 결과가 주는 것만은 아니다 하루하루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은 개념 에센스를 통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하는 게 오늘 나랑 공부했으면 한 시간 동안 성취감을 느끼길 바라 개념을 배웠어 이런 개념이 있었어? 그걸로 문제를 풀었어 내가 이런 난이도의 문제를 풀 수가 있어? 나 이런 거 옛날에 보지도 않았어 그 순간 성취감이 오는 거야 거기서 재미를 느끼죠 수학이 재밌대 개념 에센스 공부한 친구들은 수강평을 한번 봐봐 내가 수학을 이렇게 좋아하게 될 줄은 이렇게 재밌어 할 줄은 이 말이 너무 많아 재밌대요 난 물어봤어 조교들한테 뭐가 재밌냐 도대체 그랬더니 아는 걸로 문제가 풀리는 게 재밌는 거래 예전에는 알아도 문제는 안 풀려 이거였다면 개념을 알아서 문제를 푸는 게 재미래 아 그게 재밌구나 난 내가 유머러스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재밌대 막 좋아해 얼굴이 미소 만발로 강의를 듣고 있어요 현장도 눈이 막 반짝반짝해 어우 난 이런 눈빛을 받고 강의를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현장 교실 분위기가 너무 좋아 근데 뭐가 저렇게 쟤들은 좋아서 그러는 거야? 저 수학이 너무 재밌는 거라고 뭐가 재밌어? 내가 아는 걸로 풀리니까 재밌지 그 재미를 느끼면 그러면 계속 공부를 하게 돼 계속 공부를 하면 겨울방학 두 달 반 정도 12월에서 2월 말까지 겨울방학이 아닐지라도 어쨌든 그 한 두 달 반 시간 안에 공부하는 루틴이 생겨요 이게 루틴이 생겨야 안 힘들어져요 그게 생기지 않으면 힘들어 앉아있는 게 힘들고 머릿속에 계속 무언가를 집어넣는 게 힘들어져요 근데 재밌어지면 자꾸 하게 되고 자꾸 재밌어서 하다 보면 그게 공부하는 습관이 되고 루틴이 되고 그러면 이제 다른 공부를 하더라도 힘들지 않고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에센스 사실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루틴으로 가는 거를 꿈꿔요 그걸 위해서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올해 갓생 파티라는 걸 했어요 근데 올해 선생님이 수능 종강하고 사실 캐스트를 찍고 있는 이 순간까지 놀랍게도 단 하루도 쉬지를 못했어 단 하루도 못 쉬는 스케줄들이 이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올해 수능이 이렇게 나왔으니 내년은 또 어떻게 컨텐츠를 준비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촬영을 하고 그 와중에 캐스트를 촬영하고 하면서 돌아보니 사실은 휴식이 필요한 게 마땅히 맞고 휴식을 해야 되는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하질 못했어 내년에 시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잠시 미루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너무 바쁘게 지나가는 중에 갓생 파티라는 갓생 다들 다시 태어나 성적하고 상관없이 행복하게 살자 멋있게 살자 라는 뜻으로 갓생 파티를 했는데 이게 장소 섭외가 안 돼서 이 근처에 있는 그 빕스를 이렇게 보니까 자리가 그날 딱 선생님이 하루만 딱 스케줄이 빈 거야 그래서 자리를 보니 70석 밖에 없어서 70석으로 마감을 하면 이 현장 친구들의 3분의 1도 못 오는 5분의 1 정도 밖에 못 오는 그 자리라서 현장에서 마감을 했어요 신청 마감을 그래서 그냥 70석으로 갓생 파티를 조촐하게 했는데 올 연말에는 온라인 친구들과 공개해서 갓생 파티를 선생님이 조금 여유롭게 휴가를 미리 잡고 갓생 파티를 미리 기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어떻게 들어가는 이놈 모아서 사진을 오르세 새잖아요 오르세 오르세 새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어요 매년 이렇게 행복하게 여기 선생님인데 가장 앞에 몇 걸음 더 앞에 나와 있어서 얼굴이 가장 크게 나왔다는 걸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네 여기까지 굉장히 겨울방학 학습 범위인데 지금까지 선생님이 매주 올렸던 캐스트 뭐 이렇게 조금 조금 했던 그 내용을 완전히 통합해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너무 강조하고 싶었던 에센스 제발 이걸로 시작하자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1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수능이 어떤지까지 한번 통합해서 시간이 길었지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온라인 설명회 정도로 생각을 하고 기획을 했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센스 수강평에 있는 말 중에 가장 많은 말 중 하나가 또 이거예요 진작 들을 걸 왜 이제야 들었을까요 또는 9평과 수능 사이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들어서 다행이다 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아 한번 보세요 수강평을 지금 시즌 1 겨울에 지금 듣는 것이 여러분들 수능으로 가는 길에 가장 최고의 선택이었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은 들을 자신이 있어요 같이 개념 에센스로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1년 내내 여러분들 옆에 손 딱 잡고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